핸드폰 말고 저를 보셔야죠 반갑습니다. 화인경입니다 오랜만에 공연했네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까만 그림입니다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온통 까만색이 많아요 거북해 질은 끝없는 배경에 까만 그림이 있네요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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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 veux 저한테 큰 수 잇냐 그와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예시의 시간에 바르고 지구가 보내라고 생각했어요 예시의 시간에 관광객의 까만색이 대들인 나이오 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에사사 에사사